학교들이 계약하면서 줄었던 시내버스도 겨울방학 이전 수준으로 증차됐습니다. 광주시는 각급 학교들이 계약함에 따라 29일부터 시내버스를 겨울방학 이전 수준으로 증차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증차로 간선 노선의 경우 1분에서 3분, 지선 노선은 3분에서 4분 정도 운행 간격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광주시는 에너지 감축을 이유로 겨울 방학 기간에 시내버스 노선을 해마다 감축 운행해 왔습니다.